아이샤미, 힌라벨즈가 무료보게 사와디카, 성라오, 아이저, 마루카 지금까지 아이저냈습니다! 퐁퐁카, 랄보카 아이저미, 힌라벨즈가 무료보게 사와디카, 성라오, 아이저, 마루카 똥마, 아이저, 이낙카 그럼 지금까지 아이저냈습니다! 퐁퐁카 퓁퐁카 저 1일 1.5반 할 거예요 아! 1일 1.5반! 그럼 이제 저는 1일 1.5반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국, 아니 아니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땡구반을 은변이랑 너무 애썼어요! 진짜 은변이랑 내적 댄스 장난 아니게 쳤다고요 네, 저희 내적 댄스 쳤어요 여긴 좀 엄청 비싸고 있네요 퐁퐁퐁커리? 그거 나오지 않아요? 퐁퐁퐁커리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아요 현지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이게 진짜 맛있어요 달콤 언니, 달콤 언니 팬이에요 퐁퐁퐁커리 오늘 같이 먹으러 가요 퐁퐁퐁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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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 안녕카! 궁금하시다고? 어제 공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놀랬는데 오늘 아침 방송국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컵쿵카 퐁퐁커리 Dat되는 언영이 되죠 어냐기 되죠 너무 불쌍한 느낌 그거 열심히 하셨나봐요 푸 아 자의 밴드 컴밴 미드온나 제 사랑은 모두 미드온로 해요 이런 뜻이래요 코 Steph 태어나요 커플 타 바니야 미드완 마음이 바뀌었어 코어짜에 뺀 룩컴, 뺀 채원아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사랑의 거야 아니에요 제 사랑은 모두 채원 언니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나는 위즈원 컴벤 커프카 오늘 태국 콘서트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수와 함께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태국 또 만나요 안녕 태국 또 만나요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잠시만 제가 방금 무슨 글을 읽었거든요 잠시만 집중에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 땡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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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주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하나 둘 셋 땡머 땡머 언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땡머 아 이거 진짜 이게 보이스가 아닌 거 같아요 아 또 혹시 뭐 전화의 근황이 있으세요? 언어의 땡머 땡머 때문에 여기가 되게 더워요 맞아요 언니 사과 드릴게요 더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위 먹을 때 그 얼음 동동 담긴 브라운 슈가 보물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수박 땡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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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